오늘 청년진보당이 LH 서울본부 입구에 붙인 스티커입니다. 내 토지, 그게 왜 니 토지임? LH를 한글로 내로 읽은 거죠. 이런 패러디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국민들 위해 공공주택 지으라고 맡겨놨더니 내 것부터 챙긴 LH 직원들에 대한 분노가 크죠. 오늘 한마디는 정말 화가 난다로 하겠습니다.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뉴스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